명상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해요. 등을 펴고 턱을 당깁니다. 천천히 코, 목, 가슴,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복부, 가슴, 목, 코로 숨을 내쉽니다. 마음의 바다의 깊은, 저 해적 깊은 곳에 집중해서 진정한 안식처에 머뭅니다.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. 돈이나 시간이나 준비나 짐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 경제적인 여행 그리고 다녀왔을 때도 나를 더 살리고 지치지 않게 안식처의 마음에 머물게 하는 내면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.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배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.